선우정아님 우승섭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야 어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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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가던지? 초밥 먹자 초밥 들어와 초밥 먹으라고 들어와 맛있다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만나요. 얼굴 안나와 다 볼게 뻔할걸 내 자린 그냥 여기 이렇게 굴직이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솔직히 오그라들었다 들지 마세요 다 오그라들었구나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요즘엔 애과 참치라 그러면서 I do hate you I don't love you I do hate you I don't love you I do hate you 널 보면 모르면 알았지 아직 오류만 몇번지 공연을 했는데 입을 벗주는 중 아이쿠 전여세 오시네 아이쿠 제 피우스 해명셨네 3차 한 장 가地 4차 5차 Wellington 공연을 다 보고 메모잉에 쌀팍스를 먹어보고 싶어 좋지요? 스태프 마치 마치 진짜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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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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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지막 곡으로 소외를 들려드리는 제가 오늘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묻으실까요 왜 묻으실까요 당신을 바라보는데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 한 주 바라봤어 넌 언제나 그랬어 열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신을 모르겠어서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신을 모르겠어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참 끝까지 참 끝까지 넌